한일전에 나갈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현역가왕이 드디어 결승전을 끝냈습니다. 국가대표와 더불어 일대 현역가왕도 결정되었는데요. 한일전에 나가게 될 국가대표 7인과 일대 현역가왕이 결정된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역가왕 최종회는 최고 시청률 18.4%, 전국 시청률 17.3%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또 한 번 깨부쉈습니다. 더불어 지상파, 비지상파에서 송출되는 전 프로그램을 포함 시청률 1위라는 쾌거를 이루며 화려한 피날레를 맺었습니다. 이날 최종회에서는 준결승전을 통해 선발된 현역가왕 톱10이 결승 1라운드에 이어 가족들이 지켜보는 결승 2라운드 무대에서 자신의 인생사를 담은 현역의 노래를 열창하는 모습으로 묵직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신인 시절 주현미 곡으로 커버 영상을 올리던 시절을 떠올리며 주현미 선생님 덕에 트로트를 하고 있다. 선생님께 꼭 인정받고 싶다는 의지를 빛냈는데요. 마리아는 주현미의 비에 젖은 터미널을 열창한 후 간절함을 담아 객석에 큰절을 올리는 퍼포먼스로 웃음을 안겼지만 연예인평가단 점수 최고점 98, 최저점 50이라는 극과 극 점수 차로 결승전의 높은 문턱을 실감케 했습니다. 결승전을 단 하루 앞두고 부친상을 당한 김양은 생전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곡인 한정무의 꿈에 본내 고향을 택해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사전에 결승전 무대는 녹화했지만 생방송 출연이 불투명했던 가운데 논의 끝에 생방송 무대에 섰다. 머리에 상주 리본을 달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양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아버지를 향한 절절한 사부곡으로 모두의 눈시울을 적셨고 착한 효심이 느껴지는 무대라는 평을 받았지만 최고점 88, 최저점 50이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얻었습니다. 강혜연은 걸그룹 생활을 하며 얻은 빚만 1억이 넘었다. 나를 위해 고생만 한 부모님의 청춘을 돌려드리고 싶다며 신행일의 청춘을 돌려다오를 선곡해 뚝심있는 정통 트로트파다운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강혜연은 연습을 많이 한 것이 느껴진다. 가능성이 보인다는 호평과 함께 최고점 95, 최저점 50을 받았습니다. 본격 무대에 앞서 인터뷰에 나선 리는 무대가 부족한 후배들의 자리를 왜 뺐느냐는 앞을 봤을 때 그럼 내 꿈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응원해주시는 팬들의 마음의 힘을 얻게 됐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무대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진분홍 계량 한복을 깔끔하게 입고 무대에 오른 리는 특유의 서정적인 무대로 좌중을 압도했는데요. 무대가 시작되기 전 손가락을 가만히 두지 못할 정도로 긴장된 모습을 보였으나 음악에 온 몸을 맡기고 무대를 완성했고 심사위원단의 기립 박수를 받았습니다. 무대를 마친 리는 긴장이 풀린 표정을 보였고 원가수 남진은 린의 무대에 무릎을 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남진은 부르기 쉽지 않은 노래였는데 이렇게 좋은 가수가 있다는 게 놀랍다며 엄지를 치켜세웠고 남진의 호평에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리는 최고점 100, 최저점 70을 받으며 현역 중 처음으로 100점을 받는 쾌거를 읽었습니다. 무대를 마친 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만 리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부모님을 초대하지 못했다. 너무 아쉽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별사랑 또한 노래하며 음악이 미울 때가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포부를 담아 남진의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열창했습니다. 남진은 별사랑이 불렀으면 대대박 낫을 곡이라고 극찬했고 별사랑은 최고점 100, 최저점 60을 받으며 상위권에 안착했습니다. 김다현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옆을 지켜주는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이 전달되게 부르겠다며 나훈아의 어매를 선곡했고 깊은 감성으로 인생 2회차 같은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김다현은 언니들 사이에서 안 눌리고 이만큼 온 것 크게 박수받아야 한다는 칭찬을 들으며 최고점 100, 최저점 60을 받았습니다. 윤수현은 오직 가수가 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을 반추하며 저의 인생이 이 노래와 맞닿았다. 보는 분들도 찬란한 빛을 느끼게 하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 박경희의 저꽃 속에 찬란한 빛을 불렀습니다. 원조 흑여신다운 무대에 칭찬이 쏟아졌지만 윤수현은 최고점 100에 최저점 40이라는 가장 큰 점수차로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마이진은 신면무명생활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곡이라며 조항조의 옹위를 완성했고 가진 모든 것을 토한 것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주현미는 가수란 무엇일까? 저 무대가 뭐길래 저렇게 모든 것을 쏟게 할까라고 울컥하며 이것이 바로 무대가 주는 힘일 것이라는 현역들의 애환과 힘듦을 매만지는 총평을 전해 모두를 눈물짓게 했습니다. 마이진은 최고점 100, 최저점 70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으며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혜신은 현역가왕을 통해 생긴 수많은 팬을 위해 무대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노래를 부르겠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출사표를 던지며 이미자의 내 삶의 이유 있음을 열창했는데요. 그야말로 온몸으로 노래를 표현한 여운 가득 무대에 힘든 노래를 자기만의 개성으로 소화하는 것은 타고난 기술이다. 박혜신이니 해냈다는 극찬이 쏟아졌고 박혜신은 최고점 100, 최저점 80을 받으며 철홍성 같던 최저점 70의 벽을 넘었습니다. 전유진은 어린 시절 자신의 트로트 스승님인 할머니가 일하는 시장을 찾아가 상인들 앞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는 살아있는 리허설을 펼쳤습니다. 전유진은 한경혜의 옛 시인의 노래로 가히 마무리 투수다운 실력을 발휘했고 윤명선은 현역가왕을 통해 트로트 가수에서 진짜 가수로 급성장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전유진은 최고점 100, 최저점 70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으며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현역가왕 모든 라운드가 끝나고 지난 1라운드 총점 결과에 현장 심사 결과 및 대국민 응원 투표,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를 반영한 최종 순위가 발표됐는데요. 영예의 현역가왕 토보는 실시간 문자 투표 총합 226만 6,614표 총 33만 5,924표를 받으며 총점 4,832점을 기록한 전유진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마이진, 김다현, 린, 박혜신, 마리아, 별사랑 차례로 톱7을 완성했습니다. 아쉽게도 강혜연, 윤수현, 김양은 각각 순서대로 8위, 9위, 10위에 올라 톱7 진출에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매라운드 기복 없는 실력을 발휘하며 경연 내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전유진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행복이고 선물인데 큰 상까지 주셔서 앞으로 더욱 결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 번 무대에 설 수 있게 용기를 준 팬분들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또 언니들에게도 많이 배웠다는 벅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현역 가왕 톱7은 오는 3월 한국과 일본 양국을 오가며 치러지는 초대형 프로젝트 한일 가왕전에 나서는데요. 한일 가왕전은 대한민국 트로트 서바이벌 사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한일 양국 합작 트로트 예능으로 한국과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K-트로트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손으로 직접 탄생시킨 현역 가왕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톱7이 어떤 각오와 열정으로 무대를 완성해 국민들의 애국심을 불타게 할지 다음 행보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제작진은 현역 가왕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현역 가왕 톱7의 역량을 고스란히 내보일 갈라쇼부터 한일 가왕전 등 지금보다 더욱 진일보한 노래와 무대로 시청자 여러분의 큰 사랑에 보답하겠다. 지난 3개월간 무대 위 현역들만큼이나 현역 가왕을 사랑하고 열성을 다해 몰입해 준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현역 가왕은 한일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는 3월 26일 방송되는 한일 가왕전에서는 현역 가왕 톱7과 트로트 거린 재팬 톱7이 맞붙어 트로트로 맞짱 승부를 벌이는 한일 트로트 서바이벌을 벌입니다. 트로트 예능 미다스 손 서혜진 사단이 K-트로트의 세계화를 위해 마련한 첫 번째 한일 합작 프로젝트인데요. 서바이벌을 통해 가려진 한일 양국 최정의 가수들이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한일 가왕전이 국내 트로트 서바이벌 사상 최초로 일본과 합작해 K-트로트 위용을 널리 전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한일 가왕전으로 K-트로트 열풍을 주도할 글로벌 트로트 스타는 누가 될지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건 한일전의 결과는 어떨지 호기심을 높입니다. 노윤 작가는 축구든 야구든 한일전을 하면 우리 국민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보지 않나라며 전 국민의 응원과 열기로 달아오를 그날을 예고했는데요. 과연 한일전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선보일 현역은 누구일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경연에서 마지막에 최고의 자리에 오뚝 설 현역은 누가 될지 기대해보며 한일전에 나서는 현역들을 향한 응원에 댓글을 남겨주세요.